안녕하세요. 마인드마인즈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5개의 버튼에 각각 이동할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어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본 샘플의 홈 버튼은 네이버로 연결이 되고 유튜브와 제 채널로 각각 연결해 두었어요. 검색을 누르면 구글 검색창이 뜨고 쇼핑 카트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쇼핑으로 바로 가기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을 위젯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동할 사이트의 링크를 삽입해주고 마치 버튼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화면이 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쪽의 네 메뉴에서 스킨 변경을 클릭하면 다양한 스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이라이트 스킨을 적용해 두었어요. 스킨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바꿀 거라 아무거나 설정해 두셔도 되고 초기 세팅 그대로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레이아웃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옆쪽 메뉴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레이아웃을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이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위젯이라는 건데요. 사용하지 않는 건 지워주고 사용할 거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위젯을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블로그로 돌아와서 글쓰기를 클릭하고 위젯 두 가지를 업로드해 줄게요. 제가 만들어둔 위젯과 위젯 코드를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투명 위젯이라고 쓰고 저장해둔 투명 위젯 두 가지를 사진으로 첨부해 둡니다. 이렇게 두 개의 투명 이미지가 들어갔고 구분하기 편하게 사이즈도 적어둘게요. 글을 발행하실 때는 비공개로 해주시면 나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올려둔 투명 위젯의 이미지 주소를 사용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줍니다. 주소를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서 준비해 주세요. 다시 블로그 프로필 아래 관리를 클릭하고 꾸미기에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 위젯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넣어둔 위젯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을 새로 만들려면 위젯 등록을 클릭하고 위젯 코드를 넣어줘야 해요. 위젯 코드도 더보기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해 주세요. 이런 코드가 들어가요. 위에는 이동할 사이트의 주소를 넣어주고 아래는 방금 복사해둔 투명 위젯의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메모장에 준비해놓은 이미지 주소를 아래 넣어주고 위에는 클릭했을 때 넘어갈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세요. 저는 네이버로 넣어볼게요. 위젯 명도 구분하기 쉽게 작성해 주세요. 다음을 눌러서 저장해 주면 위젯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위젯을 5개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진 위젯은 메뉴 아래 배치해 주세요. 위젯을 이런 식으로 끌어서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 곳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5개의 위젯을 모두 위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적용을 누르고 다시 블록으로 갈게요. 드래그를 해보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방금 올려둔 투명 위젯이고 메뉴 아래로 배치가 잘 되었습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이 타이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실 때 지워주시면 됩니다. 적용을 누르고 다시 블록으로 나오면 타이틀은 안 보이고 이렇게 투명 위젯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위쪽에 네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블록 메뉴라고 보이는 부분을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내가 만든 스킨과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미리 설정해 줄게요. 디자인과 색상을 바꿔주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이 부분에 스킨을 만들어서 적용해 줄 건데요. 투명 위젯이 있는 상단 부분에 사이즈가 필요해요. 사이즈를 쉽게 체크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블로그를 열어주고 검색창에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들어가 줍니다. 여기 페이지 룰러라고 검색해서 크롬에 추가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 상단에 퍼즐 모양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서 페이지 룰러를 상단에 고정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보이는 페이지 룰러 버튼을 클릭하면 격자 무늬가 보이는데요. 왼쪽 끝부터 투명 위젯의 아래 부분을 포함한 오른쪽까지 드래그하셔서 사이즈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 크기대로 스킨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메모해 주신 다음 이번에는 방금 사이즈 잿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을 스크린 캡쳐를 해 줄 거예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R캡쳐를 사용하시고 되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Command-Shift-4를 누르셔서 방금 사이즈를 잿던 부분을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캡쳐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디자인 작업을 위해 캔바에 로그인해 주세요. 디자인 맞춤 설정에서 방금 페이지 룰러로 사이즈를 잿던 것과 동일하게 페이지를 열어 줄게요. 그리고 왼쪽 업로드에서 캡쳐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해 주세요. 요소에서 그리드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걸 드래그를 해서 투명 위젯 위에 사이즈를 맞춰 줄 건데요. 투명 위젯의 사이즈를 알고 있는 경우는 위의 위치를 클릭해서 왼쪽에 보이는 너비와 세로 사이즈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명 위젯과 동일한 사이즈로 그리드 사이즈가 조절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Ctrl-C, Ctrl-V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에서 5개를 만들어 줄게요. 5개를 모두 드래그한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수평으로 고르게 띄우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메뉴도 정렬해 줍니다. 투명 위젯이 안 보이는지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뒤쪽의 배경은 삭제해 줄게요. 그리드에 넣어 줄 사진을 골라 줄게요. 왕관 표시가 있는 사진은 프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무료 유료 사용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미리 골라둔 사진을 사용할 건데요. 각자의 블로그 특성에 맞게 사진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이 되어줄 그래픽도 골라 줄게요. 네이버 홈페이지로 갈 버튼은 홈으로 찾아서 놓아 줄게요. 사이즈를 줄여주고 그 다음 유튜브 로그 모양도 넣어 주었어요. 그래픽의 크기를 줄여줄 때 일정하게 줄이고 싶을 때는 위에 위치를 눌러서 너비와 세로를 써 주시면 됩니다. 각각 버튼으로 사용할 그래픽을 놓아 주고 색상을 바꿔 줄 건데요. 가이드 선에 맞춰서 가로 배치를 해 가면서 그래픽을 놓아 줄게요. 그 다음 사용하고 싶은 그래픽을 차례대로 놓아 주고 사이즈도 바꿔 주겠습니다. 돋보기 모양과 카트 모양 그래픽을 넣어 줄게요. 이제 그래픽의 색상을 바꿔 줄 건데요. 위쪽에 색상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가 사용한 사진에 포함된 색상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색상을 골라 주시면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느낌으로 색상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픽의 색상을 모두 바꿔 주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공유를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시 블로그로 돌아와서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스킨 배경에서 직접 등록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은 스킨 이미지를 넣어 줄게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위젯에 설정해 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응용해서 더욱 홈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를 수정해 줄게요. 작업했던 페이지를 복제해서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아래 그래픽을 버튼으로 사용할 거라 위아래로 사진 사이즈를 조정해 줄게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블로그명이나 닉네임을 넣어 줄게요. 폰트도 바꿔주고 자리를 잡아 줄게요. 아래 있는 그래픽은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해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는 양쪽으로 늘려서 화면을 채워 줄게요. 다시 다운로드하고 블로그에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처음 디자인보다 좀 더 홈페이지 느낌으로 블로그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투명 위젯 부분입니다. 버튼을 이것처럼 아래 하시거나 위쪽으로 배치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